야 진짜 20년 먹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진짜 배관 사이사이에 더러워진 찌꺼기 때 이런 것들을 정말 깨끗하게 청소했더니 보이세요?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여기가 야 살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래된 집일수록 여기 배수관이 정말 엉망이잖아요 그리고 비가 온다든지 날이 굳는다든지 막 이러면 여기에서 오래되면 오래된 집일수록 하수구 냄새가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근데 우리가 청소를 하려면 이걸 들어내고 이 안에 배수구는 우리가 청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여기 칫솔을 넣는다든지 꼬챙이 같은 거에다 티슈를 이용해서 막 하다가 빠트린 적도 있고 막 그러는데 진짜 문제는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배수관 이 구멍 이 안에거든요 이 안에가 이제 청소를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이 묵은 냄새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설거지하면서 이 배수관을 타고 내려오는 이 배수관을 우리가 청소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손이 닿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미처 청소를 못하다 보니까 오래된 집일수록 냄새가 더 하수구에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기가 또 주름 사이사이 이렇게 주름이 되어 있는데 이거 떼가지고 꺼내보시면 정말 기절할 일이 생기거든요 진짜 새까맣게 떡지덕지 정말 냄새나는 음식물 찌꺼기가 여기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집이 한 2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고자 트랩봉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이거 손 안 대고 깨끗하게 아주 묵은 20년 때를 싹 벗길 수 있는 그 방법을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관에 보시면 이 밑에 구멍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문제는 이 위에 이 통 위에 여기도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여기도 진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진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안에 청소 못하거든요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거 할 때 항상 장갑 마스크 끼시고요 재료가 어렵지가 않아요 재료는 정말 진짜 간단해요 이거는 과탄산소다 주둥이가 이렇게 좀 있는 요런 게 이제 여기다 이렇게 부어줄 때 좋거든요 이런 통을 하나 이용하시면 되고 요런 통을 하나 이용하시면 돼요 마스크하고 장갑은 꼭 끼시고 이제 사용하는 거는 과탄산소다 과탄산소다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한 컵 여기다가 그래서 요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뚜껑 닫아주세요 여기에 부어주세요 요 구멍에 들어갈 수 있게 요렇게 쭉 이렇게 부어주세요 여기도 좀 부어주시고 많이 부어주셔야 돼요 차게 쭉 부어주시고 끓여주시고 끓여주시고 소주 이렇게 부어서 부어줄 다음에 brass Vincent 끓여주시고 última tub 끓여주시고 offended 이렇게 버섯은 satellitely 깻잎에 먹Work stylized 쭉 뚜껑을 닫고 바깥으로 거품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부글부글 덮어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구멍도 비닐을 이용해서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창문 다 여시고요 환기시키면서 30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창문 다 여시고요 환기시키면서 30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속에서 지금 전쟁이 났어요 부글부글한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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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고추냉이 고추냉이 30분이 딱 되고 나면 비닐을 먼저 걷어내고 보시면 쭉 뚫려서 확 내려갔거든요 그렇게 다 내려갔어요 이제 닦아 주시면 됩니다 고추냉이를 닦아줍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깨끗하게 싹 닦였어요 보이시죠? 진짜 뻥 뚫어됐어요 너무 깨끗하게 됐죠? 보시면 깨끗하게 그냥 깔끔하게 진짜 깨끗하게 총수 깨끗이 됐습니다 얘도 깨끗깨끗 그래서 깨끗하게 중간에 과일에 닦아주시면 돼요 요리에만 깨끗깨끗깨끗 깨끗깨끗 깨끗깨끗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것은 이제 배수구망이 이런걸 쓰잖아요 우리가 이런걸 쓰는데 이거는 굉장히 구멍도 작고 그리고 이물질 끼는게 더 심하게 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쓰다가 버리고 새로 교체를 하고 중요한건 얘 이거 플라스틱 우리가 이거 쓰잖아요 사실은 이게 음식물 색깔도 배게되고 여러가지로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뒤에를 이렇게 보시면 이런 홈같은데도 때가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정도 쓰고 나면 진짜 지저분한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쓰고 쿠팡에 보시면 이런게 있어요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쿠팡에 보시면 이렇게 스테인레스로 되어있는 뚜껑이 있구요 그 다음에 대접처럼 생긴 이 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요거는 우리가 너무 약하기도 하지만 금방 또 상해서 이거는 또 많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이거 새로 교체하잖아요 근데 얘는 교체할 필요 없이 깨끗하게 그냥 닦아서 쓰는 아주 깨끗한 스테인레스로 되어있는 거에요 비싸지도 않아요 만 얼마면 이거 사거든요 요게 여기 사이즈에 다 맞아요 애지간한거는 그래서 너무 깔끔하고 그리고 이 뚜껑 스테인레스 뚜껑이거든요 이거 쓰는게 이 여기를 깨끗하게 어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아주 요렇게 깨끗하게 요렇게 쓰실 수 있는 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서 쓰시는게 좋고 이거는 그냥 음식물 이렇게 하면 그냥 탁 털으면 끝나요 홈이 없어요 굴곡진 데가 하나도 없고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여기다가 받아가지고 그냥 톡 털면 그냥 깨끗하게 그냥 싹 나가고 뒤에도 보시면 어디 이렇게 이물질 끼고 그러는게 훨씬 덜하거든요 여기다가 이거 넣고 뚜껑 요렇게 딱 하면 진짜 반짝반짝하지 않나요? 여기 요런데도 깨끗깨끗깨끗깨끗 청소가 이렇게 말끔히 끝났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어 묵은 때 하수구 냄새 앞으로 장마철도 오는데 여기서 얼마나 냄새가 많이 올라옵니까 화장실도 같은 방법으로 어 해주시고 한달이나 두달에 한번씩 요렇게 관리하시게 되면 냄새 안나게 사용하실 수 있을거에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방충망 떼지 않고 깔끔하게 청소하는 방법 소소님들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arm